안녕하세요 봉귤입니다 제가 오늘은 맥도날드의 빅맥 2개와 트리플 치즈버거를 준비해봤고요 같이 먹으려고 뿌링치즈스틱, 뿌링치즈볼, 해시브라운, 치킨튀김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흐흐흐흐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다 양념장 오.. 제가 못 배워먹어버렸는데 너무 맛있다 다소스 치킨 고기 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뱅뱅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와우 양념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